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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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표팀에서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자카노타로 시합을 하러 가는데 저희가 DB의 골밑스 책임지는 만큼 이번에 국가대표의 골밑스로 책임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카노타로 가서 저희가 보원 성적 보두고 올 수 있도록 팬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로 팬 여러분들 이대성입니다. 저희 잘 준비해서 아시안컷 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점프, 점프. 저도 해 빨리.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막내로서 성재형 필두로 해서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번에 됐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합류하게 돼서 색다른 거 많이 느꼈고 형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편 제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찍었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제 아 예, 알았어요. 제대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김두기입니다. 상재 형. 맨터가 좀 진보하다. 늘 막내들이 합류할 거 아니야? 고려대학교잖아요. 상재 형이 이렇게 먼저 전수를 해주셔서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고 뭐 어떤 질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강력하게 했는땀 detective 그냥 ПростоSoft 아주 아주 잘한 거 같고 해보는 시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